미야, 괜찮아? 이거 봐, 얼음이 됐어 미야, 왜 얼음이 됐어? 바빠! 멈추지 마라. 또 올라갔다. 겹을수록 벗겨지는 거야? 팍! 으음! 오, 억울했어. 너희 못 참고 나왔어? 어휴, 그래, 그래. 아빠, 밥 준비 다 했다. 밥 먹자. 밥 먹자, 가자. 밥 먹어. 장구, 밥 먹어. 장구, 밥 먹어. 먹어. 루루가 빨리 오래. 빨리, 빨리, 빨리. 잤어? 아이고, 애교쟁이. 아예, 로이. 어구, 미야도 왔어? 아이고, 벌써? 아이고, 잘 썼어? 아이체. 아이고, 좋아. 로이, 자기도 만져주라고. 아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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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, 로이. 밥 먹다 말고, 왜해? 어, 우리 로이. 이렇게 애교쟁이가 됐어. 이렇게 애교쟁이가 됐어. 어어. 이렇게 애교로 부릴 거야? 이렇게 애교로 부릴 거야. 만져달라고. 밥 먹으려구 로이야 밥 먹어 아이 밥 먹어 밥 먹어 자 밥 먹어 오우 이쁘니 엄마 밥 다 먹었어요 가자 가자 오늘 좋아? 응 밥 다 먹었어? 뭘 그렇게 쳐다봐 아빠 이리와 아빠 아빠 이리와 아니 또 올라? 여기서 냄새 맡고 일단 또 똥 싸나 보다 장군이 똥 몇 번을 싸니?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미치죠? 네 하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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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형 giga 아 죽네 창근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앉아 자 창근아 일로와봐 와우 자 자랑 할아버지 아린이가 지은데? 왜 오지? 나중에 시끄러워 아린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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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이른다? 왜 이렇게 골골댄다고? 안 돼가? 귀엽다 야 너도 저렇게 해줘? 우리 아들 한 번 안아볼까? ㅋㅋㅋㅋㅋ 미아 이쁘어 미아 도망가 눈치 빨라 역시 저렇게 도망다냐? 술을 주려고 해도 아유 진짜 너 이리 와봐 진짜 너 이리 와봐 우쩍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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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유 아유 자꾸 먹으라 아유 이거 자꾸 먹는데 피리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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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자꾸 뜯으려 그래 저리 가 이제 아니야 가지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못 살아 진짜 뒷목을 잡으면 가만히 있는다고? 그러네 뒷목 잡으니까 가만히 있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망가려다가 얼음 어떻게 된거야? 뒷목 잡으면 도망 못 가는구나 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진짜 너 줄 거 아닌데 응? 발톱 이리 와봐 다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응 내가 잡아올게 하다가 이렇게 잡잖아 너 얼굴이 슬림해져 미와봐 멈췄어 미와봐 괜찮아? 이거 봐 얼음이 됐어 미와봐 얼음이 됐어 그치? 꼼짝도 안하는데? 알았어 카 웃기다 고아닛들이 다 그러네 고아닛들이 다 그러네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고아닛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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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목 잡히면 이렇게 돼요 너희 눈에 얼음땡 같아 얼음땡 같아 얼음땡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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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줘 오빠는 오빠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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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음 그러고 있었어 음 맛있어 먹자 왜 그랬어? 잘 많이 잤어? 방과 여기 있었어? 어? 맨날 들어오네 아구 너무 작아 여기 봐 간식 붙어있다 머리 간식 붙어있다 로이 여기 간식 있어 그래 그래 갈게 놀고 있어 빠이 고맙다